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과도한 의대 증원 규모에 맞춰 교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기존 교육인력과 시설을 고려하면 현재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특히 과도한 증원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졸업생들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해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의 경우 인구를 고려하면 대규모 교육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.